살다 보면 가끔은 오래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. 그 순간의 찰나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졌다. 핑크빛 노을과 별이 보일락말락하는 하늘빛의 그 중간 어디쯤. 나만의 색을 찾아 나선다. 무작정 색을 섞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색이 만들어지고 있다. 나만의 색으로 물들어가고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의 작품이 된다. 그림 속에 표현된 또 다른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그 또한 사랑하게 된다. 창작의 힘은 대단하다. 그렇게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해간다. 나의 첫 번째 아크릴화 그리기 이렇게 보시고 싶다. 품들고 먹을 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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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